글쎄요. 아주 편안하지는 않지만 오케이 정도입니다. 콜셋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. 마치 17세기 영화 찍는 것처럼요. 완전히 몸을 꽉 조인 콜셋을 입어야 됩니다. 그래서 외계인들 17세기에 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또 컨택 렌즈를 껴야 됩니다. 그래서 눈 전체를 완전히 꽉 막기 때문에 마치 톤을 안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폐쇄 공포증 같은 것도 느낄 정도이고요. 그리고 또 안테나도 있잖아요. 네 안테나가 이렇게 막 자른 듯한 게 이마에 달려있잖아요. 네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사람들이 항상 말합니다. 얼굴도 이상한 거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. 그것 말고는 괜찮습니다. 네 폼 그리고 네이브가 컨택 렌즈를 끼는데요. 아마 아무도 그 우리 장난을 많이 칩니다. 폼이 잘 못 보거든요. 컨택 렌즈때문에 그래서 잘 넘어져요. 그런 연기가 아니었다는 거군요. 그리고 CJ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걸 꼭 컨택 렌즈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